다 떼 놓은거에요 고기가 제일 맛있어 보겠는데 남겼습니다 말하지 마라 누가 만들었는지 유튜브 보고 만든거야? 유튜브는 뭘 봐요? 후추는 없니? 후추가루 후추가루? 왜 맛있어? 왜 맛있냐? 다시다 안 깠다 맞지? 보이죠? 아니 안 깠어 사왔는데 안 깠어 이렇게 먹어봐도 돼 떡국 아니야? 매일 맛은 이게 맞아 난 이구다 어? 난 이구야 어? 이게 더 맛있는데 이런다니까 갑자기 맛있어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좀 약간 짭조름한데 둘 다 맛은 어때요? 괜찮아 솔직히 진짜 카메라 안 빼고 생기대기대보단 맛은 있네 맛있될까? 맛있네 아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거야 지금 오히려 양호보다 이쪽이 더 맑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이게 속할 것 같은데 제가 부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집밥 양선생에 그래? 너 작년부터 요리 욕심 많이 갖는다? 혹시 너네가 떡국 앞에 앉아있는 그 너가 너고 여기가 여기야? 아니 아니요 그거는 지금 맛 안 내가 볼때는 이게 석가니꺼고 이게 먼지니까 좀 밍밍해 밍밍해 이거 아니야 이게 더 세 너네 이거 칼질을 할 줄 알아? 칼질 다 한건데 여기가 이거 뒤에 먹어요 내가 노른자 흰자가 발라가지고 나 안장판을 만들어놨구나 야 이거를 잠실경기 일로에서 팔아봐 난 언제야 그래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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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만들어 놓고 대리로 판매하는거지 양간에 딱 해가지고 응 그래서 나 떡까지 건드려 먼저 있는거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? 이 형은 확신이 있어 지금 아 난 확신이 있어 아 우리 또 구공주한테 근데 이렇게 식사 대자왕 떡국 이름이 신일떡국이니? 신일동국 떡국 신동떡국 아 혹시나 막았을까봐 밥먹고 하는데 난 정확한 판매 판정하기 위해 밥을 안먹었어 그럼 밥 먹었어요? 이때서? 다이어트 못하네 어? 다이어트 먹고 하면 되지 주민 다이어트한다고 저녁 안먹고 짭가게 찍어 근데 저녁 안먹더라고 저녁 왜 안먹어요? 아 다이어트해서 그래서 야간 끝나고 들어오는데 아 짭가게 찍어 짭가게 찍어 누구야? 이형아 이형아 일로와 저 현지인은 옵니다 현지인 뭐지 현지인 형아야 밥 안먹었어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밥은 먹었어 저 밑에서 떡볶이 많이 먹었는데 아 떡볶이 많이 먹었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형아 이거 솔직히 거짓말 그냥 뻥 안치고 맛있어 재료가 똑같긴 하죠 손맛지도 않았어 아 이게 손맛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짭짤한거고 하하하하 형아 딱 반반 두개 다 줘봐 그 중에 하나만 먹어 하나는 맛 근데 너무 걸쭉해졌다 저거 원진이었거든 왜? 왜? 맛있어 까다로워 너무 멀쩡해졌어 너무 오래 됐어 오늘 떡볶 안 먹었지 너 지금 처먹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아니 아니 왜 이렇고 아니 이건 쫄아서 그래 이건 쫄아서 그래 이건 쫄아서 그래 쫄아서 그래 너무 오래됐어 지금 진짜 아 그 짠거 아니에요 이거 만든지 한 20년간 한 거거든 안 짰으면 솔직히 맛있어 봐 맛있어 되지 봐봐 형아 왜 같이 다 안 됐어 이거 짜면 물듬면 돼 너네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알아? 원래 만드는지 알아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큰 거 같아 나 내가 파스타 씻는 줄 알았는데 나는 어 그렇구나 자고 간 다음에는 파스타 안 써야 돼 하하하하 면이랑 소스 마시면 돼 야 근데 그거 먹을게 아 예 고기가 튀김이야 나 그 그것과는 하하하하 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으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으음 으음 야 이건 지금 떡볶이 시중에서 4.5점에 8도 있다 약하네 4.5초요? 4.5초요? 백종원 선생님한테 그걸 이른다 비싸게 팔면 하하하하 스틱 몇 점 줄 수 있어요? 백점 만점에 85점 85점? 응 아쉬운 점은 우리 엄마는 못 따라가더라고 아니 아쉬운 점을 얘기하라고 아 맛이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못 따라갈 뿐이지 아 호주에서 전라도에 계신 어머님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? 전라도 손맛을 어떻게 견상편지 반응해요? 견상편지 반응해요? 견상편지 반응해요? 호주에서 먹어봐도 엄마 떡국은 못 따라가네 건강하세요 근데 형은 내가 봤을 때 좀 벌됐다 형수님께 나와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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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탔을까 봐? 뭐 드워나 야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전질렘 최다 조회수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 근데 이런거 조회수가 많이 나면 또 계속 식혜로 사 올 거 같은데 뭐 형이 저거 저런 티켓을 으아악 이거 실패했다 원진이과 응 응 역시 내가 맞춰왔어 백종원 선생님 15 한 번 안 오시나? 아 그러니까 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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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바른들보다 거기까지는 못벌쳤습니다 펜저스티비 혹시 안보실래요? 하하하하 아직 시고 안하셨죠? 야 백종원님은 거의 한국시리정도 해야돼 한국시리죠 아니 시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양석간 선수가 시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시고 알려드리고 저는 요리를 좀 맞쥬? 형아 몇 점이야? 90점에 했더라 90... 98점 아... 98점 내가 봤을 때 어제 62,000프로 기사부터 들은 거 그게 62,000프로야? 아 내가 그냥 웃기려고 한 건데 뭐 이제 쓰지 아 이번 시즌 기대되는 후배 선수 한 명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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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제 누가 인터뷰에서 62,000개 했었는데 아... 뭐 이거는... 잠깐 나가있어 가맬동 벨로바 뚜고 가마차기 연습을 하라고 영화 잘해야돼 영화? 영화는 잘해야 되고 영화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아... 어... 그럼 나는 택현이? 던지는 거 보니까 뭐... 잘라질 거 같아 넌 다민이 왜냐면 수빈이가 그러더라고 넌 딱 나라고 좋은 거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 키도 나랑 똑같고 발사진이 똑같더라고 오... 다 다민이 거네 형 수빈이가 뭐 안 주려고 다민아 발 몇이냐? 270도 으아쓰 나는 후배자한테 먼저 밥 먹자고 안 할 거야 그럼 뭐 안 먹겠네? 그냥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 거지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 음... 그 의미가 없어 우리가 가자고 하는 뭔지 알죠? 그렇지 선배들이 가자고 해서 하는 건 끌려가는 거지? 어 먹자는데 거절을 못 해 아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가야 돼 근데 석한이는 먼저 어? 석한이 형 밥 좀 사주십시오 하면은 너무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그치 왜? 아 제가 석한이 형한테 후주에서 한 4번 정도 밥 한 거 드셔줄게 야 근데 타이밍에 봐봐요 아니 본진이 12시에 들어왔다 12시에 중식인데 석한이 형 점심 쌀국수 드러시치러 마시죠 라떼 이러는 거야 너 본진 들어오는데 나가도 괜찮아 아니니까 아 그날? 그건 좀 그러네요 먹고 싶어? 저 스테이크 맛있었는데 어디 우리 앞에 유탄대원 내가 처음 하라고 석한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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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제 영상 보고 이제 후배들이 오겠지 그게 더 이상해 석한이 형 야 형아야 누가 먼저 자냐 이네 방 두 개예요 방 두 개야? 침대가 두 개 석한이 형 석한이 형 석한이 형 석한이 형 석한이 형 석한이 형 시대가 안 되겠네 스테 아니야 현 pipeline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만약에 그런것도 많이 했는데 썸 보면 저감판 영상 같은 거 그 before 석잘 넣고 uktank 그 옛날 인기 관심이 많았거든요 손해버전으로 우리 맥을 배우고 설계 퍼시 손해나면 아니 뭐 20만이 넘는다는 약속을 받으래요. 20만 공약으로. 우리 20만 되면 그거 뭐야? 리메이크 버전으로 23만 찍자? 24년 버전으로? 아 솔직히 지금 19잖아요. 5천명만 더하면 20만이라고요? 솔직히 21만으로 해야지. 나 아웃스. 근데 20만이 제일 높아있거든요. 21만이면 1만이 제일 높아. 어떻게든 21에 대한 의미를 찾아봅시다. 박철수 선배님. 좋다 좋다. 영국 결번이니까 21만. 이쯤 돼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떡국은 두 개가 똑같은 거였어요. 아니 아니 근데. 둘 다 맛있는데 내가 한 땐 사람은? 난 이게 좀 더. 떡국이랑 똑같은 거라고. 아 똑같은 거라고? 아 진짜 똑같아요? 맞는 거 만들었어? 그냥 한 냄비에 만들어서 두 개 다. 확고하게 자기 게 다 맛있게. 아 재현이는 진짜 자기 게 맛있는 줄 알고. 막 이러길래. 아 진짜 소중한 거 안되나? 다시 말하면 안 된 거죠. 혹시 이것도 넣었어? 혹시 혹시. 안 닿았어 안 닿았어. 이거 안 닿아줬잖아요. 모른지 두 개 있었는데. 아 어떡 어떡해. 이거를? 그거 다 쓸려면 기사 식당 해야 돼요. 그럼 전해볼까? 네. 좋은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. 영화가 왔으니까 딱 찍어. 떼 맞춤다 영화야. 아니 버려야 돼요 그거. 못 먹어 그거. 짜. 영아야. 10초. 또 설거지 하러 왔어 어떻게 해? 여기 누구 방이에요? 내 방이에요. 잘 먹고 갑니다이. 여기 내 방이잖아. 형 옆 방이잖아. 형 옆 방이잖아 여기. 뭔 소리야.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형은. 형이 니가 왜 니가 안 돼?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형 지금. 뭐 안 돼? 여기 내 방. 또 짱. 하지 진짜. 와 땡큐 땡큐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방금 나한테 줄게 하러 왔어.